모세 양력 조심잡기 하신 다음에 리코백º 1장 그렇죠 이제 색깔 컬러를 하나둘 입혀서 저게 또 저렇게 싸니까 근육도 있어 보이네. 엄청 큰 애 같아요. 내용물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서리태콩 농사 지은 거를 여기 이렇게 보자기로 묶어가지고 선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청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만 원짜리 3만 원 팔 수 있어요. 아 진짜? 표정만 잘해도? 안에 핑크색이 있으니까 수고꽃처럼 밑에 받침이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두 번 묶으면 너무 팽팽하게 되니까 겉에 하시는 거는 고무줄 한 번만. 보자기에는 그냥 이렇게 내 귀퉁이 모르는 건데 꽝꽝 묶으면 끝나는 건데. 너무 예쁘다. 뭐야? 저거 못 풀리겠는데 저거 가져가서. 못 풀리겠네 진짜. 너무 아깝다. 받은 사람이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뻐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꽃 핀 것 같아요. 금손이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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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다. 꽃받지 되어버렸어요. Mum 한 번만 아랫. 보자기 아트 보자기 아트 보자기 아트라는 수업이고요. 아... 한복 이정을 하셨구나. 저 웨딩 속 한복이 진짜 어렵거든요. 또 엄청 까다로운 작업이잖아요. 한복 근데 너무 예뻐. 와... 저렇게... 너무 예쁘다. 이 보자기의 의미는 우리 복이 들어온다는 그 복이 있잖아요. 복을 싸도 선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자기에는. 아! 복자기 뭐 이런 건가? 오! 복자기? 저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안에서 리본메드 하고 내 귀를 한 번씩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싸먹는 기술이겠네요. 그냥 실생활에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사람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네. 저는 저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내 비트에 묶어가지고 쓰면... 근데 정말 저렇게 아주 특별한 손재주가 있어야 아직 배우는 건 아니시거든요. 아... 네. 다시 이것을 말아주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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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생각이 그냥 튼튼하게 잘 포장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이쁘게 해야 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자기 하면 그냥 네모난 천이에요. 근데 책을 돌돌 말아서 아시죠, 70년대. 그게 책보였었고요. 그리고 목에 들으면 스카프,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되게 보자기가 매력적인, 진짜 매력 덩어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책보에다 해가지고 가방 없애가지고 책 사가지고 이렇게 매고 다니면서 했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어떤 시대를 살았던 거야? 많은 분들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아니고요. 언니 오빠 세대들. 약간 선긋기 지금 들어간 건데, 선긋기. 아니고요. 근데 저렇게 실생활에서 그냥 활용이 가능한 보자기인데, 보자기 아트라는 영역을 지금 또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 보자기 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선물하는 저희 매장 근처에 호텔이 있어서 호텔에서는 술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와, 병 보자기네, 병 보자기. 이게 지금 병 포장을 하는 병 매듭이고요. 이게 지금 수국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국 매듭이거든요. 두 장의 보자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해 주셔도 또 다른 느낌이. 그렇다. 그러겠네. 그리고 이거는 머리 땋는 방법으로 매듭이 병 매듭이에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머리 땋듯이 따서 이런 와인병을 담아 주시면 들고 가서 선물하시기에도. 진짜 손잡이 있는 아이디어가 좋으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어느 삶 곳곳에서 묻어나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보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포장이 된 게 보자기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종이접기처럼 종이접기 사각 색종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령이라는 게 조금 있나요? 네모난 천으로 아주 다양한 가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양쪽 기퉁이를 이렇게 묶어서. 네. 그럼 갑자기 또 이렇게 붙어서? 이것도 가방 매듭의 한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죠. 여기를. 어? 우와. 위를. 살짝. 이렇게 묶어주시면. 오. 참 쉽죠. 네. 귀여워요. 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뚝딱 만들어지잖아요. 알기만 하면 별거 아닌데. 뽀뽀뽀. 경유정비 아저씨 오는 것 같잖아요. 아. 우리 코타티 여러분. 네. 참 쉽죠. 하면서. 어려운데. 참 쉽죠. 무슨 마술 같은데요. 마술. 우리 임유정 솔직히 보니까 어때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자. 매듭 한번 다 풀어줘보세요. 지금. 머리 땋는 거 보셨죠? 네. 한번 썼고. 볼도. 띄엄 떼엄 보시는 것 같은데. 저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네. 이제 3개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네. 이거를 머리 따듯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유정 숙기께서 만든 동안 우리는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영상 보고 나면 완성된 분 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